에이 아우 정말 아 오랜만에 됐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 우리 콜라보 또 했었죠? 네 지난번에 콜라보를 했었죠. 아우 청주대학교 교수시면서 또 딴 데도 있죠? 충북대학교도 강의하고요. 충북대에서 아우 제가 또 가사 했고요. 강의 또 우리 또 강의하셔가지고 우리 또 진천 삼골 맛집 또 구독자님들이 막 칭찬 엄청 해주시죠. 우리 상골 맛집 김능이 교수님이 되셨다고 양이 칭찬했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유 그럼요. 보고 싶었죠. 진짜요?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슈. 네. 아니 이 서유석TV 이 교수님의 그 유튜브는 웃음이죠. 네 웃음이에요 웃음이에요 웃음이죠. 네 웃음이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힘을 드리고 또 힐링도 드리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 그리고 연구소도 가지고 계시죠? 네 연구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 연구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그 힘들고 우울하신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국리 저국리 뭐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네. 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저기 진천 상권맛집 이 김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뭔가 길을 알려주시겠지. 그리고 또 이 바로 앞담이 뭐예요. 김유신 장군 태희가 있는 거. 네 태시래요. 태령산. 태령산. 태령산 정기를 받으면. 네. 뭔가 또 새로운 또 정기를 맞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의 그 유튜브가. 서윤석TV.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는 늘 느끼는 건데. 아 웃음을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그리고 많이 우울하신 분들. 요즘 병 중에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병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힐링하기 좋은 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간에. 저는 그거보다도. 그 교수님의 그. 추구하려고 하는. 그게 방향이 보이니까. 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이니까. 네. 그게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드릴링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떠셨나요. 힘들죠. 어떻게. 아 네.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유튜브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소통하고 지내니까.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에요. 아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자꾸 모임을. 요즘은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이게 저희는 있잖아요. 네. 그래도 교수님 강의는 계속 하시는 건가요. 어. 다행히도 어. 이렇게. 좀 이제 지연이 됐죠. 네. 됐는데. 어. 1학기 강의도 했고. 네. 2학기는 9월 21일부터. 아. 강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있죠. 아. 네. 네. 여기 이제 뭐. 그 체온 재고. 그리고. 한 칸씩 띄어안고. 아. 그러기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아직까지는 뭐 이상 없이. 아.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거리두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자식이었는데 테이블로 다 바뀌고. 네. 여기만 지금 이제 촬영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쉬는 방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하는. 네. 직원들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이제 그. 직원이라기보다. 직원은 없습니다. 아. 직원이 없나요. 아. 직원은 없고. 저희는. 그. 홍의 기념으로. 어. 우리나라 거. 어. 직원은 외국인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연영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70대까지. 응. 저희 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홍의 기념으로. 사람을 널리 기롭게 하는 기념으로 뭉쳐서. 가족이 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뭉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중간에. 저희는 지금. 어. 그렇죠. 가족은 있어도. 다 가족이네요. 네. 가족같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외국. 그. 우즈벡에서 온. 저희 그. 가족이. 저희는 종교도. 다 달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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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다르지만. 한바지인형으로. 홍익인형으로 뭉치니까, 못 할게 없고요. 지금은, 프로적인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요. 지금은 공동체로. 이 인형으로 함께 한마음으로 뭉칠 때, 이게.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speechless. 자연히. 아. 이 당구는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이념을 널리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거를 진천, 진천하고 여기 뭐에요? 동네가 이름이 여기는 김유신길이죠 김유신길, 동네 이름으로 여기는 삼계리 삼계리의 이렇게 삼골 맛집에서 정말 입도 두껍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키도 두껍게 해주시고 또 몸도 두껍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옛날에 구매기 프로게즈스도 하고 있고 요즘 또 뭐 농구선수 backl Skip agent 뭐 좀 물어보는거 저장훈이, 서장훈이가 하는 프로가 뭐에요? 네 맞아요, 저대 wrote 가서 물어보고 또 좀 더 쳐주고 하되 그래서 정말 코로나 시대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 도사님, 김선생님이 솔루션을 주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유 그런 거는 저는 믿을 것 같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저는 그리고 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교수님이 저에게 있던 콜라보 같이 오셨잖아요. 상생이죠. 어떻게 보면 상생이죠.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아 교수님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일단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교수님은 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분이 잘 되면 그냥 스스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저도 홍익인간입니다. 네네. 저희 홍익인간. 그럼요. 우리한테 홍익인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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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홍익인간이에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회원진리당이 태어났잖아요. 다 외우셨네요. 국민교육원장. 그거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니 주어진 대로 국민교육원장 서셨어요? 그럼요. 아니 뭐래요. 그거 못 외우면 막 호라고 그랬는데. 코찔찔일 때 여기다 코를 막 비비면서 못하고 뜯하게 폈어요. 먹을 것도 없지. 살기도 어렵지. 배고픈 시절에 왜 우리한테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다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진짜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주 충전북도. 충전북도 지역에서는 또 서혜석 교수님이 다 맡고 있잖아요. 거기서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또 아픈 분들은 다 이쪽으로 가시면 될걸요? 그죠? 충주대학교로 가시면 되나요? 아니면 충주대학교로 가시면 되나요? 충주대학교도 오셔도 되고. 충주대학교 평생제일권. 충주대학교 평생제일권. 충주대학교 평생제일권.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행봉순 연구원도 오셔도 되고. 아 그래요? 저는 뭐 가서 도움이 되려나 모르지만. 하여튼 서혜석 TV가 잘 되고. 교수님이 또 아주 웃음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살도 뭐 빠졌는데. 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몸보심도 하고. 여기 또 약초밥상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약초밥상. 오늘 또 이렇게 구하게 차리셨는데. 오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일단 이거는 저희집에서 이 가을에 가장 좋은. 지금 불을 꺼놨네요. 자연산버섯찌개거든요. 그거 카메라 너무 딱 눕히면 서서 나오나요. 이렇게 눕히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기에는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자연산버섯 자체가 고기고. 자연산버섯 자체가 조미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야관문, 구찌뽕, 오갑비, 엄나무, 허깨나무, 두릅나무 같은 이런 약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바다 건세우, 다시마, 미강가루, 강암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육수는 다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끓이면 또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버섯이 고기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고기를 놓지 않았어요. 저희는. 왜냐면 이걸로 자신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하얀 민들레를 채취해와서 이렇게 했어요. 하얀 민들레. 하얀 민들레를 채취해왔고요. 요거는 머위. 마지막 머위를 땄어요. 마지막 머위를. 네. 마지막 머위를 땄어요. 이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집 앞에 하나씩 심었다고 그러는 누리장이라는 거예요. 누리장. 누리장. 그리고 요거는 사과장아찌. 그다음에 매실장아찌. 메론장아찌. 꽃감장아찌. 이런 모듬장아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아시려나 보다. 꽃말이라고 있어요. 꽃말이라는 나물이에요. 꽃말이. 요건 꽃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 맹이가 아주 좋아서. 황새맹이랑 맹이랑 다 섞여 있어요. 가을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개망초. 개망초. 여러분. 정말 풍요롭고. 맛있고. 몸에 좋은 밥상을 받고 나니깐. 요거는. 이거를. 이거. 뭐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아까워서. 네. 그래요. 하여튼. 맛있게 먹고. 또. 힘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수님 하여튼. 에너지 많이 주시는 방송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분이.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봐주시고. 네. 서윤석TV가 잘 돼서. 또. 어. 상골 맛집도 함께 잘 되는 거죠. 여기도 잘 되면. 그죠? 예. 그래서. 교수님TV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천 상골 맛집 파이팅. 아유. 서윤석TV도 잘 되기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